자 일단 길을 또 건너고요. 저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까보다는 오토화이들이 좀 없어요. 과속을 좀 하네요. 엄청 빨리 가죠. 자 저기에 또 뭔가 반짝반짝 하는게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시간 이상 돌아다녔는데요. 다리가 아프네요. 그래도 마지막을 불태우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보고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진짜 몰라요. 여기 뭐 있는지 검색도 한번도 안해봤어. 하지만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번쩍번쩍 하는거 있으면 한번 구경 가는거죠. 더위가 없죠. 자 가보도록 할게요. 더위가 없죠. 어린이들 속에 막는디에 사랑이 또 나옵시다 근데 역시한테 맞 escrte 나가야 될거 같냐 네 나로 우아 예 깊이 콜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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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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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